드디어 세번째 날입니다. 저희는 오늘 이제 첫날에 입국을 했고 두번째 날에는 어제 교토에 갔다가 오늘은 이제 고베를 갑니다 고베를 갑니다 그래서 항구도시를 좀 구경을 하고 아 그런 목적으로 오늘도 한큐 패스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일단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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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징 시티 배 타고 시티버스 타고 저거 어디? 아 그거 탁크루인 그건데 옐로시티? 4천만 5개 구고 여기서 지다에 돌주던가? 금속도 있어 아 맞다맞다 여기 뭐 주는 거다 그 옐로우 체육관 관장이 뭐 주잖아 전자폭, 라이츠, 다가 봐야 돼 하버는 한국, 한국, 한국 덕지갑, 상정관 이걸로 H&M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롯데리아 롯데리아 아이씨, 다인장 스타박국수 원래 저는 얼바 롯데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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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희는 이제 음.. 여기 뒤에 모이는 스타벅스에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 일단 저희는 고베를 둘러서 하버랜드를 가서 다 들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늘이 엄청 예뻐요 아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 넓고 사람도 별로 없고 평일이라서 좀 더 그렇긴 한데 엄청 좋네요 여기가 미야캠 파크라고 하버 센터? 하버 쇼핑몰? 그 근처에 있는 건데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울 때 오면은 약간 힘들 수도 있는데요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쯤에 오시면 아주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역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자식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구조하우스에 절차가 가 가르치다 넷 여기가 capac federal의 테리오 산타 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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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씨를 위한 기추 정도의 드립니당 조금이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